안동 호반자연 휴양림에 왔어요 제가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띵똥 띵똥 2층에 올라와봐 그래 2층에 가보자 여기 2층은 나의 비밀방이야 비밀방이야? 잠깐만 우와 뷰 좋다 우후 우후 진짜 안동 호반이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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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자가 돈 줬어요, 지갑에서 집어넣고 싶어. 어머, 우리 손자가 돈 줬어요. 지갑에서 집어넣고 싶어. 어머, 우리 손자가 돈 줬어요. 샴푸가 여기 있어, 샴푸 여기 있어, 샴푸. 샴푸 다 있어, 그래. 다 있네. 좋다. 밖에 문 좀 열어줘 봐. 엄마, 돌려주면 안 돼요. 그냥 가. 이제 크게 봐. 위험한데요, 위험. 이쁘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 나만이 나는 건 없고. 금뼈어. 자, 가자. 엄마, 요즘 봉투 들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인.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잘 먹네. 이 소녀같은 엄마님을 세 번 주시고서 축하합니다. 한 달 넘어 먹으면 어때? 어차피 예쁠텐데. 모두 건강하게 만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만해주세요. 여기 내가 갖고 있어. 멋지 말고. 내가 숙소에 가줄래. 압뜨, 압뜨. 유창이. 우와. 나 밥 먹고. 네, 밥 먹자. 이제 케이크 다시 넣어놓고. 케이크 먹고 싶어. 아니, 밥 먹고 싶어. 나 밥부터 먹고. 우와. 그것도 하고 먹어. 한 번 하고 드셔야 돼. 한 번 하고 드셔야 돼. 월레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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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끌까? 응. 주무샤야, 먹어. 야, 먹어. 재밌어. 야, 그거 이거. 여기 이렇게 박힘 짜는 거 좀 주라. 박힘? 어, 그거. 여기 아리로. 아니야, 민찬이 밥 먹고 해줄게. 누구나 이렇게, 이거 이렇게 세우고 싶어. 고생했어. 잘 먹을게, 이쁘아. 우리 이쁜이들. 많이 드세요. 우와, 세상에. 야, 놔봐, 놔봐. 일참 다 먹어 봐. 됐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왕관. 귀걸이. 목걸이. 반지. 고마워. 고마워. 내 거. 어, 그리 솔직히. 여러 개, 고춧가루 안동문화관광단지 월영교 왔어요 정말 예뻐요 저기 지금 배타고 있거든요 저도 저쪽으로 가서 배를 타러 갈거에요 멋지다 안동 월영교 유찬아 할머니하고 한번 봐 아 아 우리 앞니 빨친 유찬이 이쁘니 우리 아들 할머니 이거 봐봐 할머니 이거 봐봐 응 잠깐만 뭔가 한번 볼까 유찬아 저기 달이잖아 유찬아 저기 봐 저기 할머니 이거 봐봐 멋지다 달 할머니 이거 봐봐 그게 할머니꽃인데 할미꽃인데 이거 이게 할머니꽃 이게 이게 할머니꽃이야 근데 왜 꽃이 안 피어졌어 이제 필거야 그래도 이게 반짝반짝하다 도끼야 도끼야 도끼 여기도 있네 도끼 여기도 있네 아야 아파 어디 부딪쳤어 여기 날 피 났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월영교 아 아 아 아 아 아 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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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아 이렇게 이동 저 지금 저 배를 타는거야 내가 조종할래 여긴 오리가 아니고 저게 달배야 그래그래 알았어 유찬이가 조종해서 타자 여기 한번 봐 월형교 할머니 여기 선접이 있는거 잡아당겨서 하면 돼? 그럼 내가 조종할래 저기 봐 유찬아 너무 이쁘다 야경 뭐가? 한번 봐봐 우와 이쁘지? 우리도 저 물 위에 배 타러 가자 한번 보자 해봐 유찬이 유찬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안동에 월형교로 놀러 한번 오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 돛담배 타고 응 이거 보면은 정말 이쁘다 어떤 자리가 있어요? 당장 오래요 우리 당장 오래요? 타러 갑시다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우리 버드 타러 간다 뱀뱀뱀뱀뱀 뱀뱀뱀뱀 뱀뱀뱀 하하 하하 안녕 진짜 브로투스 털었어 안녕 안녕 아이고 있네 아 저기 뭐야 대박 어 앞에가 괜찮다 자 이거 블루투스 해봐요 응 블루투스 두소 아까 얘기는 몰라 여기 앞에 짜잔 어? 캄캄해서 안보인다 그짠? 아니야 할머니가 여기다가 그러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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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빠져 할머니 빠질거 같아? 응 알았어 여기 불이 있어 응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불이 온대 할머니 빠져있어 근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보인다 민찬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안 무서워? 아빠가 저기 앉아야지 그렇게 이게 운전해야 되잖아 응 우리 유찬이 용감해서 괜찮은데 아빠 걱정 안해도 되는데 그치? 추워 추워 담요 덮어줘야되겠다 잠깐만 왜 이런걸 들어갔지? 그러게 말이야 안동 월영교 손자랑 배타고 있어요 돛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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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게 민찬아 응 저거 엄마 아빠 타는 민찬이하고 담배야 할아버지 속도 대박 돛배 좋다 정말 맛있다 이거 돈 주고 타는거야? 응 돈 주고 타는거야 응 돈 주고 타는거야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됐는데 말소리가 잘 안나온다 저기 어르신게 조금 걸어도 괜찮겠는데 이 보관함은 다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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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흐흐흐흐흫 하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저쪽으로 속도를 내보자고 우리도 재미있게 근데 이거 빠르게 속도 못내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여기 조기쌤이 어떻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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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머니 질빛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우리 배는 들어오나? 근데 그다지 춥지도 않고 살짝 살짝 추운데 다리가 추워 할머니 옷 벗어줄게 이쁘다 지금 노란색이 노린색이야 지금 피크색이 노린색이야 이거 색깔은 다 바뀌어? 지금 노란색이 노린색이야 그래 맞아?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너무 분위기 좋다 할머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다 탄거야 25분 타래 25분 동안 알겠어 유찬이 25분이 되면 사이가 뭐가 들려? 유찬아 캄캄하게는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뭐야 뭐야? 캄캄하지? 배를 타고 있어요 정민찬이 뭔거 같아 할머니 정민찬이 지금 알 수가 없어 배를 찾을 수가 없어 자기가 운전을 가르쳐줘 유찬이한테 유찬아 할아버지한테 잘 배워 손 꼭 잡고 같이 해줘요 손 꼭 잡고 같이 해줘요 아 우리 유찬이 운전 잘하는데 응 어 이거다 조민찬 아니야 모자 쓰고 이제 돌춥지 다리 안녕 맞네 아빠하고 우리 유찬이가 운전해요 유찬이가 운전하고 있어요 유찬이가 운전하고 있어요 민찬이 안녕 형아가 운전한다 민찬아 hur 어우 illi смыс cooldown 여름 최고! 최고! 따라가자. 최고! 최고! 이제 어디로 차? 어? 우리는 왜 캄캄하게 나올까? 그치? 저 괜찮아요. 응? 뒤에 따라오고 있어. 그럼 돌아야 되겠지? 어? 눈 돌아봐. 우와. 우리 유찬이 돌리는 것도 할 줄 알아? 짜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유찬이 어? 나오는데? 운전도 잘하고 있어요. 손으로. 아, 고사리 손으로 운전하고 있어. 잘한다. 아, 이렇게 하니까 내려 나온다. 너무 좋아요. 또 담배. 안동 월영교에서 밤독배 타고 있어요. 월영교에서 또 담배. 야경. 저 complic이 많다. 면을 만난다. 나, 그치? 너무나 멘탈. 144cm 오영교에서 와 물줄기 나온다 이찬아 너무 이쁘다 우후 아 너무 좋다 안동 워룡교였어 멋지죠? 이찬아 이쁘지? 그치? 어? 그렇지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가 물을 맞아서 운전 잘해주세요 와 이쁘다 이찬아 물줄기 보기 한바퀴 뺑 돌아주실래요? 네 이찬아 물줄기 보기 한바퀴 뺑 돌아주실래요? 네 이찬아품 무 Surf 세리아 이찬아 한 바퀴 더 돌 수는 없을꺼야 25분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구 여찬아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된거 같애 우리 여찬이는 훗날에 커서 할머니랑 배 탄거 기억해야돼 알았지? 또 만났네 우리 민찬이 이쁘나 아들 우리 민찬이 운전 잘하는데 멋있다 멋있다 짜잔 유찬 조금만 가까이 어디갔지 손이? 고사리 손으로 운전하고 있어요 배운전 진지한데 운전하는데 가까이 다 왔어요 보세요 가까이 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민찬이 운전 우리 요찬이는 배를 타도 종이접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이제 다 탔어 들어가면 되니까 가자 정말 좋았다 우리 유찬이가 운전해줘서 덧배도 잘 타고 안동 월연교 반풍경 너무 예쁘죠 할머니 손을 빌었어 무슨 소원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강한거야? 잘했어 너무 예쁘지 않나? 할머니 나 이거 어쨌든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직진해서 가봐 잘 운전해봐 유찬이가 오늘 운전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이제 내리면 되요 우리 유찬이 운전하고 잘 타고 왔어요 유찬이가 운전했다 장미꽃 와 이쁘다 어 아니야 다리로 건너오세요 물고기 달아? 어 오 진짜 꽃이야? 장미꽃 손으로 만져도 되나? 손으로 한번 만져볼래? 이 꽃에 불을 넣어놓은거야 할머니 응 알았어 민찬 정민찬 할머니 달리기 시합하기 딱 좋아 달리기 시합하기 딱 좋아 하자 그래 알았어 달리기 하자 돌아서 오는거야 어 준비 시 땅 우 상원이 돌아야겠다 알았어 상원인데 뛰어 어디까지 달리기 할건데 여기 빙링 돌아서 오는거야 한방퀴 뺑 돌아 돌아 뛰어 달려 달려 오 너무 잘 찌른데 어 넘어진다 조심 우와 일등 유산이 일등했어 승리 승리 밯 할머니 호래씨로 여기 말쳐봐 응 뭐 갔을까 홀래씨로 안 보인다 호래씨로 말쳐봐 홀애씨로 말쳐봐 흐응 헤네 흐레씨로 가자 이제 헤네 가레씨 rev 대박 여기 바퀴다 아니 물방개 바퀴 아니고 물방개야 물어 유산아 아까 도롱용이 있었는데 잡았어? 못 잡았지 어디 숨어버렸지? 몰챔이 한 마리만 잡고 싶어 한 마리 먹이 잡고 있는데 아까 비가 내려서 소나무에 물방물이 맺혀있어요 유산아 잡아도 못 빠져봐 유산아 다음에 할머니가 올챙이 잡아줄게 알았어 민산에도 잡아줄게 가자 조심 가자 뭔가 움직인다 했는데 안 가요 난 걸어서 갈래 어? 여기서? 자 손잡고 알았어 할머니 할머니 어? 여기 아니야 예쁜 토끼가 있어서 할머니 예쁜 토끼가 있어서 왔는데 우리 예쁜 손자가 더 예쁘네 할머니 응 가자 응 비행기 위기 날릴려고? 슝 위로 날려보세요 위로 진짜 오랜만에 오우 가자 손 손 잡고 다 날렸어? 실망했어 잘 안 날았어 실망했어 다리 여기 있었구나 유산아 이게 달이야 달 앞으로 가봐 할머니 앞으로 가서 날려봐 어 알았어 날려봐 할머니 여기 있어요 날려봐 거기 있어 자 슝 하나 둘 셋 슝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잘 안 날아간다 고마워 옦고 입 잘 안 날아가 어차피 였습니다. 예술이 있고 이 지구 issä 이준 반 선비술래길 1코스 가자 아닌데 저 안으로 들어갔어 동생들인가봐 새소리 들린다 너네 새롭게 어디있지 가 진짜 진경아 그건 아니다 너 가마 와 옛날 가마다 진짜 가마 타고 시집가는거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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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야 정유나 오면 된다 관창 공기 아냐 여 잡혀가는거야 우리 오빠하고 집는거 아니죠? 아냐 그건 권장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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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안 되는데요 안되는데요 아 뭐 가 3 둥지가 3 둥지가 떨어져 있어 어머 우리 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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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는 손 딱 잡고 가네 전부 다 아기다 언니야 안동이예요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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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안동 소주 안동 소주 그거 뭐지 안동 식혜 안동 식혜 좀 사가지고 가지 이거 뭐 먹어요 언니야 왜요 언니야 비위 약한 사람 안먹어 어머 난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왜 비위 약하고 그랬는데 언니야 무 넣고 안건데 하이사 본인이 싫으면 안하면돼 하이사 아 아 좋다 안녕 안녕 언젠도 사람들 여러분들도 안녕 아 좋네 조심하세요 안녕 아 좋다 진희야 흔들어 흐하하하 아 좋아줘 됐어 양아 아기들 한 봐라 아기들 한 봐라 아기들 한 봐라 아기들 한 봐라 정윤아 유나야 너무 이쁘다 오 이쁜데 정윤아 향아 뒤로 돌려보냐 걸음 한번 걸음 너무 빠르다 너고 뒤로 돌려보냐 유나 안아달래 이제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응 안동시장 유명한 떡볶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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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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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STUDY 아기 치킨 탄미 были 찰 아기 치킨 노트야? 응 아니다 아냐 잘못도 징냥이가 사준거 있다 지지 않네 시장 어우 이게 사탕 세상에 옛날에는 이게 눈깔 사탕인데 오다마 아니야 오다마 눈깔은 눈깔 사탕이 아니고 오다마 사탕 야는 우유 맛 난다 집에는 아니 그거는 맛없고 응 그래 콩사탕 흑사탕 응 다 갖고 가요 맛있어 엠맛사탕이지 네네네 아우 생각해 세상에 엄마가 돈 좀 야 타봐 아 어 네 고정은 탔어 한 번으로 하세요 우리 안동 찜닭 먹고 올게요 네 으흐 언니아 찜닭이 어디있어 여기 앞에 이제 안동 찜닭 돌면 아우 저기가 다 닭이네 생닭 사가지고 생닭 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네 안동 간고등어 시장에서 이렇게도 파네 오우 여기가 찜닭 안동 찜닭 찜닭거리에요 대단하네 좋은 찜닭이네 수윤미식회 TVM방송 아 신동역사 왔다갔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는 종과 찜닭이네요 실수로 만들어졌지만 이쁘미식회 탄생한 쇼림닭 아 여기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다녀가신 한 집이네요 종과 찜닭 아 할머니 고춧가루 음 찜닭 배달 전국 택배가 되네요 오 오 이 가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동 홍우정 찜닭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춧가루 아빠를 부탁해 이경규씨 다녀가신 곳이구나 저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찜닭 맛스러메스 콩으로 메르스크림용 통 맛집이래요 아 이경규와 딸 예림이가 먹고 가는 중간식 썰닭 안동 찜닭 자 이게 안동 유명한 찜닭 다신 접착 진짜 오 레드야 아니지 잠깐만 뭔데 뭐? 나 레드 아냐 레드가 아닌 경우라니까 경찰 안 내면 수울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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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빨리해 경찰 할거래 가위바위보 가위보 아위보 가위보 아위보 가위보 가위보 해 두려워 지금은 ・ ・ ・ ・ ・ ・